게임 툼레이더를 아시나요? 북내에서는 큰 인기가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그 인기가 어마어마한 시리즈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리즈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의 전설입니다.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이기도 한 라라 크로프트 오늘도 전설의 보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절대 평범한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유적지 악어에게 다리가 잘낼 뻔한 위기까지 겪고 나서야 마침내 보물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로스와 함께 유물을 챙기려는데 심상치 않은 벽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쨌든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는 수호자들 우리의 사무실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무실을 원하여 우리의 사무실을 원하여 우리가 약속을 원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파멸을 불러온다는 경고에도 보물을 챙겨서 나왔죠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로스는 사고로 사망했고 라라만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친구들 뿐 라라는 아버지가 모은 유물을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한 남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데 남자가 떠나자 누군가 3년 전에 얻은 보물을 훔쳤고 라라는 급하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끝내 놓쳐버리고만 라라 도둑은 아까 말을 걸었던 남자였죠 초록색 상자만 가져간 이유가 궁금해진 라라 크로퍼트 어쨌든 그 보물은 노스와 얻은 마지막 유물이기에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해 보물을 되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그 보물은 멸망의 돌 중 하나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돌이었죠 라라는 아버지의 메모장에서 같은 디자인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이 상자를 노릴 거라 생각해 루비 상자가 있는 마을로 향했는데요 여우 요괴에게 아이들을 납치당했다는 노인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동굴에 들어간 라라는 요괴에게 쫓깁니다 각종 함정과 요괴에게 쫓기다 보니 신비한 사당에 도착해 있었죠 그곳에는 루비석이 그려진 벽화가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사당에 있는 루비 상자 하지만 정작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납치된 아이들 라라는 요괴 달기가 아이들을 납치한 이유를 알아냈고 의도를 알아채 달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어 기도를 하자 답례를 하듯 탈출구를 알려주는 달기 마을 사람들은 감사를 표했고 라라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범람하기 시작하는가 친구 조나가 사라지고 도둑이 라라 앞에 나타납니다 상자를 미끼로 던지로 달아나 친구 지프에게 도움을 청했죠 유물을 넘기고 정보를 얻었는데 멸망의 돌은 전설 속에서 나오는 돌로 인간의 욕망을 담은 네 가지의 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여화가 네 가지의 악한 감정을 돌로 만든 것인데 이 돌들이 다 모이면 세계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하죠 도둑 찰세가 가져간 돌은 배신의 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라이트라는 집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돌을 모은다고 합니다 의도가 뭐가 됐든지 죽말을 막기로 한 라라 크로프트 문노의 돌을 가지고 있다는 여인의 집을 알아냈고 잠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완전히 최선을 위로 повтор하기 확인하기 위해 그 러프가 내일에 가진 것입니다 이 쪽에서 그 러프가 함랩에 탑시가 그 러프가 핫해서 손쉽게 돌이 박힌 칼을 뺏었는데 분노의 돌이라는 이름에 맞게 지닌 것만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던 여인조차 감당하지 못해 가져가라 말했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조나를 조정하면서 돌을 가져가는 찰스. 두 개의 돌을 융합하자 일대에는 벌써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는 곧장 움직였고 라이트의 정보를 캐기 위해 로스의 딸이자 오랜 친구였던 인터폴 요원 카밀라 로스를 찾아갔는데요. 몰래 왔다 가려고 했지만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고 그래서, what's life look like for grown up Lady Croft anyway? Job? Delivered furniture for a bit. I was a bouncer for a while. I'll start a bath. The Light is a Secret Society started here in Paris. They're ramping up for something. But for what? It's like they're taking people off the board. They're removing people who can challenge them. By the name of Devereaux won the hit list. Killed 40 years ago or so. Here in Paris. 20th was killed on his own dais. Interpol suspected it was a professional hit. Lara? New record. So when are we going? We can have a little adventure. 곧장 침투합니다. By his his church. Only to never use it. Are you looking to Mob Jisad innovation? 예상대로 이곳은 라이트의 신도들이 있는 교회. What do you think the connection is? Knight's Templar and the Light. There's something here they needed. Let's split up. We'll cover more ground. 그런데 갑자기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The gold of peril stone. The Templars who survived. Did become the light. Go! Cam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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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not, m'lady. She hates you. We stole her father from her. When is the You're the only one who's grieving. Jonah. I'm fine. Zip says you've been everywhere in the world but home. Roth was bright. 가고 잃은 황각자 때문에 보였던 라이트의 신도들 라라는 찰스의 다음 목표가 탐욕의 도리라는 걸 알아냅니다 곧장 찰스가 향한 곳으로 이동한 나라 크로프트 하지만 찰스는 이미 탐욕의 돌까지였고 융합까지 맞춰 재앙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겨우 열차 안에 들어온 라라 그야말로 적의 소굴에 들어온 라라는 절친은 조나와 싸워야 했고 잠깐 지배가 풀렸을 때 조나를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벌써 세계의 돌을 가진 찰스 지배당했던 조나가 어느정도 단서를 가지고 있었고 재앙은 이제 이을 때가 아닌 전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라라는 서둘러 마지막 권력의 돌을 찾아 나섰죠 하필 마지막 단서가 테마파크에 있었는데 무작정 단서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라라 위치를 특정하고 이동했습니다 정글을 지나니 딱 봐도 보물이 있을만한 유적지를 발견 시비즈의 수수께끼를 풀고 나니 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찰스가 먼저 와있었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찰스가 돌을 융합하기 전 그를 설득해보는 라라 크로퍼트 결국 멸망의 돌은 모두 모여버렸고 회사의 도 부터, 벨튀, 요리와의 조합을 회복한 응 여기 안 돼 라라, 안 때. 자막은 날 자막은 날 자막은 날 자막은 날 자막은 날 아 그가 고통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무언가 라이브! 저의 말이야 전화 전화 라라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후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도를 다 모은 찰스의 행선지는 라이트의 본부겠죠 라라와 조나는 찰스를 추적해 움직였고 이미 와있던 카밀라와도 만났습니다 라라? 조나야 이곳은 라이트의 수장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는 건물 라라가 물속으로 잠수해 길을 열고 있을 때 찰스는 라이트의 사람들을 이미 잡아 하나씩 죽이는 중이었습니다 뒤늦게 라라 일행이 나타났죠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멸망의 돌을 사용해 힘을 얻는 찰스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철스를 제압했습니다 라라는 분노의 돌에 영향을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통제에 성공하면서 찰스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죠 과연 라라는 종말을 앞둔 세계를 막을 수 있을지 찰스를 잡았지만 종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하고 제목은 처음에 말했듯 툰레이더 라라크로프트의 전설이었습니다 툰레이더 시리즈는 게이머라면 웬만하면 다 아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저도 플레이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게임 이름은 워낙 익숙하고 라라크로프트라는 캐릭터도 익숙하죠 서구권에서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유물 혹은 보물을 찾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게임이 정말 많은데 그 중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애니로도 나왔겠죠 언제게 이야기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넷플릭스에서 결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베벳 시리즈였습니다